자 들깨순치기 1차 후에 오늘 2차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주 좋은데 그쪽에 걸음 많은데는 조금 안됐고 나머지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몇가지도 많이 나왔고 2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에만 살짝 날리겠습니다 자 순치기 작업 끝났습니다 아 예초기가 됐다 안됐다 해가지고 고생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치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자 얼마나 클지 여기 새순 나오는거 보이시죠 새순 쭉쭉 벌어져야지 얘가 들깨가 많이 달립니다 자 2차 순치기 완료했습니다 자 더운데 건강조선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3차 순치기 완료